세뮤노프 찬샨스키 러시아의 지리학자 탐험가 래아잔주의 지주의 집안에서 태어나 1848년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을 졸업하고 1873년부터 러시아 지리학회의 부회장으로 활동하였다. 1856-1857년 중앙아시아를 탐험할 때 지금의 알마아타 부근에서 이시크쿠를 거쳐 나린강의 발원지에 도달한 후 튜렌산산맥 천산산맥의 성인에 대하여 종래의 화산소를 뒤집어 놓은 일은 특이할 만하다. 통계학자로서도 유명하며 러시아 최초의 국세 조사를 지도하였다. 지리학, 동물학, 곤충학 등에 관한 많은 논문 외에 러시아의 지리의 간행을 주재하였다. 구성, 낙은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지식 그리알바 에스파니아의 단엄가, 정복자 1511년 삼촌인 디에고, 벨라스케스를 따라 쿠바 정복에 동참하였으며, 1514년 드리니다드시를 건설하였다. 1518년 쿠바 총독 벨라스케스의 명에 따라 유카탄 반도에서부터 베라크루스 방면을 탐험하고, 유럽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아스테크 문명에 접하여 이에 대한 정보를 벨라스케스에게 보고하였다. 1519년 중앙아메리카 탐험에 동참하여 니카라과 등의 정복에도 참가하였으며, 뒤에 원드라스 탐험 중 매복해 있던 인디오에게 살해되었다. 그의 탐험으로 에스파니아가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를 정복할 수 있게 되었다. 구성, 낙은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성, 낙은의 구석구석 여행